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흙의 생성은 결국은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성인별 암에서부터 뭐를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풍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이 흙에서 풍화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색깔도 바뀌고 상태도 바뀌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암 상태였던 것들이 풍화를 통해서 나빠진다. 이렇게 성질적으로 표현해서 올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풍화의 종류입니다. 풍화의 종류는 물리적인 것하고 화학적인 게 있다.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것은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작은 조각으로 자꾸 쪼개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안편이 자갈, 자갈이 또 모래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말하고 성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학적 풍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작용에 의해서 성분까지 바뀐 것을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물리적 풍화는 사질토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는 점토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풍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화가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풍화들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성적 표현과 정량적 표현이 있습니다. 정성적이라는 것은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고 정량적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표현은 대체로 우리가 주상도 같은데 시추한 주상도를 보게 되면 풍화가 많이 됐다. 풍화가 조금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성적 표현은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표현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정량적 표현의 한 가지 방법인 화학적 풍화지수. 그래서 일반 건설 관계 시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과 같은 데다가 성분 분석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과 같은 데서 성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모든 화학 성분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산화 알미늄, 산화 철, 산화 티타늄, 그리고 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알페티물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알페티물을 만약에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풍화 생성물이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는 뜻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요령으로 보통 정성적 표현을 쓰는데 갑자기 화학적 풍화지수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풍화지수는 우리가 풍화도 같은 것들을 정확히 표현해야 될 구조물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선택적으로 화학적 풍화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내용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흑성질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들은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의 내용이 있구나라는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흑인 성인에 따라서 잔족토와 퇴적토 그랬습니다. 잔족토는 풍화돼서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주를 안 하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원주민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토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또는 바닷물에 의해서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 이동을 한 겁니다. 풍화가 되고 나서 어딘가 퇴적 쌓여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를 매립토라고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흑성질 종류에 대한 것은 이름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립토, 세립토. 조립토, 세립토라는 것은 입경의 크기 가지고 구분한 겁니다. 입경의 크기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공학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립토든 조립토든 간에 성질이 사질토냐 점성토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때 사질토하고 점성토는 성질이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도로를 성토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와 같이 이렇게 성토체를 쌓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부분에는 노체가 있고요. 노체가 있고 또 위에는 노상이 있습니다. 물론 노상 외에는 이제 보조기층, 기층 등에 가지고 아스팔트든 콘크리트 포장이든 포장체가 올라가 거기에 차들이랑 같이 다니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우리가 노체나 노상을 어떤 면으로 성토할 거냐. 대부분이 사질토로 성토합니다. 왜? 사질토가 점성토보다 강도도 강하고 또 변형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댐을 만들기 위해서 저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축조를 하는데 가운데 부분에 우리가 신벽 또는 코아라고 하는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신벽제도는 전부 다 지금 점성토로 되어 있습니다. 점성토는 강도도 약화되며? 네 그렇습니다. 왜? 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다가 물을 가두기 위한 시설물들입니다. 따라서 모래나 자갈로 축조를 하게 되면 물들이 다 도망가서 댐의 기능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점성토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조물별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질토로 또는 점성토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연지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흙막이라고 해서 굴착을 한다. 그럼 원래부터 거기에는 사질토도 있고 점성토도 있게 됩니다. 그럼 그네들의 성질을 알아서 토합을 결정하고 흙막이 같은 것들을 설계 시공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감주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약간 보시기에 계략적으로 이해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반 흙이 있는데 일반 흙과 다르게 조금 성질이 특수한 흙을 우리는 여기 보신 것처럼 유기질토, 붕괴토, 팽창토, 퀵크레이, 폐기물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하나는 뭐냐면 특수한 흙에는 항상 특수한 시험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흙이 특수하기 때문에 흙의 특수한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시험이요? 특수한 시험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붕괴토가 시험에 났다라고 하면 붕괴토 관련된 특수한 시험은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머리에 꼭 넣고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흙들이 돼가지고 잔류토가 있던 유기질토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잔류토라도 좀 점토에 가까울 수도 있고 모래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흙들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분류하는 것이 크게 통일 분류하고 아시토 분류가 있는데 다른 시간에 말씀을 올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통일 분류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분류하는 게 아니고 공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극들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올릴 것인데 일단 토질과 암반에 비교해가지고 해놨고요.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구상지에 해놨습니다. 흙과 암은 일단 구성이 다르다 그런 거고요. 구성이 다름에 따라서 상태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지배를 하느냐 어떤 것이 관심이 크게 되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석 모델 즉 계산하기 위한 방법들을 어떤 거를 취하냐 이런 내용으로 보시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